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주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료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화장품의 기초는 화학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화학의 이해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장 짧고 깊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새롭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내용에 준해서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공부한 것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이 원료에 대한 종류가 무엇인지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성분의 특성, 그다음에 화장품 제품, 성분 자체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로 기초화학 분야에서 유기화학을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는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은 화장품에 있어서 사용 원료가 있죠. 그 사용 원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제조는 안 해도 그러니까 원료와 원료 제조를 얘기합니다. 자, 원료와 원료는 제조업자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사용 제한 원료,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고객 사용에 있어서 문제성,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가를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원료 배합을 할 때 알레르기 물질은 사용 제한이 된다는 거 그런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화장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에 대한 방법, 그래서 취급이라든지 보관,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화장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화장품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소비자에게 위해를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성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해 사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의 용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 유해 사례와 연관되는 판단법이라든지 그 사례 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제1과목 화장품법 이에서도 공부를 하셨지만 이 유해 사례가 밝혀진 그런 제품을 회수를 해야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내용은 일반 화학 파트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 물질에 대한 얘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물질과 물질의 결합에는 세 개의 종류가 있다. 더 있지만 우리가 수업하면서 알아야 될 딱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용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정도 이런 얘기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 파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알칸계, 알킨계, 알킨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화장품의 원료, 이름을 기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트로 공부를 하실 것이다. 1, 2강에 대한 정리를 좀 제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문제를 아마 유기화학 파트까지 다 끝나면 그때의 문제를 해서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여러분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보시면 빨간 글씨 위주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RO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RK그룹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떠한 작용기가 붙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바로 그러한 얘기가 설명도 없이 알코올은 ROH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공부를 하실 것이고 그 밖에 이제 각 성분 중에서 우리가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저급과 고급을 얘기하는 그래서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 지문 분석은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 갖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추후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것이 이 탄소의 숫자가 탄소가 18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알코올류로서 우리가 세티아릴 알코올을 얘기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탄소의 수에 대한 개념 이것을 이제 왜 얘기를 하게 되는지 오늘 전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개념 그래서 물질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원자의 구조 그 다음 여러분이 전자에 대한 것 이것이 오늘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반 화학 파트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들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물질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의 표현과 우리 한글의 표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바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atter라고 표현하죠. matt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밑에 substance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에서 우리가 또 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어로 구분을 하신 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얘기한다면 물질 안에 우리가 물체와 물질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물체를 먼저 얘기하면 body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어떤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상, 의자, 얼음 이거 뭐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body, 물체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substance,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ody를 형성하기 위한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다, 재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무와 쇠가 만나서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아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 게 책상과 의자다. 또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substance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거든요.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과 화학적인 특성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먼저 이제 물질의 상태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물질의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를 얘기해주게 되죠. 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기 색깔, 그 다음에 용해도 그 다음에 전기의 전도성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성질로 얘기해주고 이 물리적 성질에서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빨간 글씨 물질이 변화했을 때 바로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면에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본질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다.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것 물리적 성질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물리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 화학적 변화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밑에 보시면 자, 물리적 변화란 무엇을 얘기했다?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질 중에 우리가 섞었을 때 다시 원해치시키는 걸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음과 물을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에 열을 빼면 우리가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얼음으로 변하죠. 그리고 얼음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상온에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얼음은 열을 받으면서 열이 흡수가 되면서 물로 변화가 돼서 물과 얼음은 기본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소금과 물 같은 경우에 물에 소금을 섞었을 때 우리가 싼 맛을 갖게 되는 소금물이 되는데 이것에 우리가 열을 가해서 끓이게 되면 물이 증발이 되면서 소금 덩어리가 생기게 되죠. 바로 우리가 바닷물을 가둬서 염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물리적 변화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무엇이다?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란 무엇이냐? 화학적 변화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철이 산화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방치되면 무엇으로 변한다? 녹이 쓴다는 거. 산화철이라고 변하죠. 그래서 산화된 못을 우리가 원래 아주 최초에 우리가 샀던 그 못의 형태로 복귀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산화된 철을 빼고 아주 깨끗한 못을 다시 새로 이렇게 박잖아요.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응을 통해서 고유의 성질이 변화됐다. 원상복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기체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하늘에 둥둥 떠있는 구름으로 표현했고 물은 이 비이커 용기에 담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얼음 상태의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기억을 할 게 뭐냐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부피가 없고 밀도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동을 하는 우리 구름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피가 있고 밀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용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액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부피가 있죠. 우리가 동그란 용기, 네모난 용기, 어떠한 것에 집어넣어서 냉동을 시켰을 때 갖게 되는 그 부피. 그래서 부피가 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있고 형태가 있다고 각각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기체의 고체가 열을 흡수하느냐, 열을 방춘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한번 체크해 주면 여기 보시면 액체가, 액체의 상태의 것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팔 끓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기체로 변화가 되는 상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체로 변화됐다는 기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것이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서 온도 변화가 생기죠. 기온차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부닥치면서 열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열을 뺏기게 되면, 열이 방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물로, 비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걸 뭐라고 한다? 액화라고 표현합니다. 액화 상태. 자 이 액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액체가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체 상태, 액체 상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또 고체 상태로의 변화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자, 액체 상태를 우리가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열을 우리가 빼낸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하면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얼음을 상온으로 빼내게 되면 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너지에 흡수가 일어나면 바로 융해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갈 땐 기화다.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갈 때는 액화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이 얼음으로 갈 때 고체로 갈 때는 응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이 녹으면 융해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잘 한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 승화라고 표현하고 기체가 고체로 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가 승화라고. 이것은 용어 정리를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주요 용어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교재를 보시면 혼합물, 화합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정리했지만 물질은 크게 순수한 물질로의 만남과 다른 물질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 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화학의 개념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 그래서 화합물과 혼합물을 합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혼합물의 개념. 혼합물은 물리적 방법으로 물질의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 화합물은 제가 좀 판서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혼합물과 화합물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혼합물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반응하면서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으로 얘기해 주게 되고요. 혼합물의 대표적인 것은 물에 무엇이 섞였느냐. 물에 설탕이 섞인 거 우리가 설탕물. 물에 소금이 섞인 건 소금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혼합된 상태. 혼합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게 되고요. 얘네들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한 그런 대표적 물질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반응하면서 고유의 성질이 잃어버린 상태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Na와 Cl,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트륨의 성질, 염소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이 각각 여러 개의 원소들이 모여져서 얘네들은 각자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설탕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같이 여러 개의 원소가 뭉쳐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합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걸 막 외워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물질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화학의 원료고 화합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소는 모든 물질을 이루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 원소 하면 탄소가 있어요. 그 밖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먹는 여러 물질 중에 우리가 이루는 원소, 황이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각각 C, 탄소, S, 황소, H, 수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표현하는 것.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원자라고 하는 것. 원자는 원소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 입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입자로 화학 변화에 있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기본 입자다.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은 바로 원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하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분자란 무엇이냐? 우리가 몰레큘라 분자라고 하는 것은 순물질로서의 물질의 특성.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러한 원소들이 여러 개가 만나면서 각각 고유 특성의 어떤 분자를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분자는 원자 한 개 이상의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것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그러한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는 것. 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화학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에서는 양이온 물질도 있고 음이온 물질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음이온, 양이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온의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음과 양이라고 하는 전화를 띈다는 것. 그래서 전화를 띄는 입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는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입체적인 구조물이고 안에는 핵이 있고 주변을 도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핵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플러스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의 기본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성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핵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때문에 주변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원자의 특성, 원자의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필요하는 것이 뭐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것, 양성자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다? 핵에 있다. 그 다음에 중성자, 핵에 있다. 아셨죠? 그리고 핵 주의를 두는 것은 뭐라고 했다? 전자라고 했다. 이 전자에 대한 것.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림에서.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원자의 구조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할 것이 무엇이냐.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 여기 양성자, 중성자를 더하면 우리가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중성자와 양성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플러스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복잡해요 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소는 1번이고 산소는 8번이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억을 할 게 뭐냐면 바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8번 하면 전자 수가 몇 개다? 8개다.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다? 8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펼친 내용들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 있는 글보다 이 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하나고 중성자 수는 제로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을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 1 더하기 0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자량, 질량은 1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입니다. 왜? 양성자 수가 하나니까. 전자 수가 하나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우리 산소를 한번 얘기할 거예요. 산소는 양성자 수가 8개예요.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가 8이죠. 그래서 여기가 8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전자 수는 몇 개입니까? 양성자 수가 8이니까 전자 수도 8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산소의 질량을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다라고 표현하니까 8 더하기 7하니까 바로 15, 산소의 질량, 원자량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책을 갖고 한번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시면 아, 이게 무엇이다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 전자 수다. 같다 같다라고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세부적인 거 일일이 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반복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주기율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각 원소의 특징을 나누어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우리가 단주기율표, 장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단주기율표가 간단한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화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로서 디테일하게 뭔가를 알아나가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주기율표 정도만 예시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주기란 뭐고 조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기와 조기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시면 바로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있죠. 자, 1주기에서 있는 이 서클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서클이 뭐냐? 하나죠. 그쵸? 여기 서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헬륨 같은 경우에다가 서클이 여기 하나예요. 자, 여기 하나,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서클이 하나니까 얘는 1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서클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6조개에 해당한 산소 한번 볼까요? 산소도 보면 주기가 이렇게 하나, 두 개. 두 개의 서클이 있는 거. 그래서 2주기라고 표현하고 3주기는 서클이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주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또 궁금하실까 봐 하나 체크해 봐야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서클이, 서클이 4개가 이루어져서 얘는 4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족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에 자, 탄소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탄소는 6탄소예요. 그러니까 6은 원자 번호다. 그리고 얘는 양성자 수다. 또 전자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탄소는 전자의 위치를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핵은 양성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전자가 도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의 전자는 몇 개가 돌게 되느냐 하면 하나, 두 개가 돌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궤도에는 서클 안에 전자가 몇 개가 도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6 빼기 2를 하면 몇 개죠? 자, 4가 되죠. 그래서 원자 번호 6인 탄소는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두 개가 돌고 두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이렇게 네 개가 돕니다. 자, 그러면 세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가 6개죠. 전자수 6개. 자, 그래서 탄소의 원자 구조에 맞춰서 전자의 흐름을 체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조기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이론을 설명드리면 자, 탄소는 최고의 바깥, 제일 바깥의 서클을 보시면 전자가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있죠. 그래서 네 개의 전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4족, 4족의 원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껍질의 수의 제일 바깥의 껍질 수 4족 그 다음에 껍질의 서클의 숫자가 두 개 그래서 4족의 2족이 원소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산소를 얘기할게요. 산소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8번이다. 여기에 8하고 5 써 있죠? 자, 8 제가 여러분 보이게 좋게 크게 쓰겠습니다. 8, 산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얘는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다 그러니까 전자수가 8인 걸 아시죠? 전자수 8이라고 하는 걸 갖고 기억을 할 것이 뭐냐면 자, 양성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가 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8에서 2를 빼면은 6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자, 그러면 바깥에 도는 전자의 수가 몇 개예요? 여섯 개죠? 그러면 얘는 6쪽에 원소가 되고 써클이 두 개가 되죠? 이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체크해 보시면 바로 여러분 표에 이 산소를 보시면 이주기에 있어요. 이주기에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6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주기일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 원소의 전자가 최외각에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따져서 최외각이 7개가 있으면 7쪽에 7쪽에 쫙 나열을 한 거고 최외각 전자수가 두 개다 그러면 2조 개다 이렇게 나열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도는 궤도가 껍질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일표상 앞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먼저 주기일표에서 세로줄은 무엇이냐? 최외각 전자수 1쪽부터 8쪽까지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족으로 분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8개의 족을 갖고 얘기할 때 딱 나눠서 8의 중간 4에서 시작을 해서 4 밑으로 1, 2, 3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금속 원소로 얘기하고요. 4 위로 5, 6, 7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동의원소는 뭐냐면 각각 여기 원소를 보시면 수소를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1번 수소가 제일 가깝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1번, 1번, 1번 원소의 번호는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각각 양성자수, 전자수가 갖는 수소 1번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위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건 얘기 뭐냐면 바로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 이걸 우리가 동의원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소의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서 그 원소의 질량이 달라지잖아요. 이러한 동의원소를 이용해서 의료 쪽에서 또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실 거 동의원소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동소체라고 하는 걸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가 모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정의할게요. 그래서 이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산소 보실까요? 산소는 산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존 하면 산소가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동소체로 표현합니다. 같은 산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성질은 다르다. 산소의 성질과 5존의 성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탄소의 덩어리로 어떤 것은 숯이 되고 어떤 것은 흑연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원소들이 뭉쳐 있는데 각각 성질이 달라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동소체라고 설명한다.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전자 궤도. 전자가 다니는 길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전자의 수가 몇 개로 배열이 되느냐. 전자 궤도. 회계 주의를 둘 때 바로 2, 8, 8.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자, 한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7, 질소. 자, 원소본은 7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회계 중심에 7개의 양성자가 있고 주변에 7개의 전자가 있어요. 전자. 그러면 이 전자는 7개가 첫 번째 껍질이 다 못 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껍데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 첫 번째 껍질이 전자가 2개. 자, 288의 원칙이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7에서 2개를 뺀 나머지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인승이고 두 번째 껍질은 8인승이고 세 번째 껍질은 8인승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18개, 32개, 그래서 우리가 장주길표로 가면서 많은 원소들을 얘기하지만 그 복잡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지만 숫자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번호 7은 전자수가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전자 궤도에는 두 개가 돌고요. 두 번째 전자 궤도에는 여기 7에서 2를 뺀 5개가 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전자 궤도의 껍데기가 되죠. 그래서 2주기, 2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최외각 전자수 5개가 되니까 5조 권서가 된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게 2주기, 5조 권서의 주기율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거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다음은 이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는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무거운 공을 끈에다 묶고 손을 들고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전자의 특징은 이 구심력이라고 해서 돌고 돌아서 이 안쪽으로, 핵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여러분이 돌멩이를 묶어서 돌 때 막 돌다 보면 돌멩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가려고 하죠. 원심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반대로 핵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 이것이 전자의 성질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바로 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전자 궤도를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자는 일정한 궤도에 몇 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최대한 안정화된 숫자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다 외쳐볼까요?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여덟 개, 세 번째 궤도에 여덟 개.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288. 이것이 바로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 지면에서 이것만 여러분이 메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성질을 또 얘기해주면 자, 전자 궤도에서의 구조입니다. 자, 이것이 핵이고 전자가 도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바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리고 각각의 도는 데 있어서는 두 개. 여기에서는 제가 이것만 체크해 볼게요.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여기 여덟 개, 32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 속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자, 전자가 다니는 길에 있어 특징 288의 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서 이거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거에서 이제 반복 학습 한 두 개 정도를 해볼게요. 전자 궤도를 그리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왜냐하면 전자의 수가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수소는 했고 탄소도 했고 여러분 산소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트륨에 대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이에요. 자, 크게 쓰면 자, 11 이렇게 나트륨이 되죠. 그럼 여기는 뭐다? 양성자수 그 다음에 또 전자 자, 양성자수,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전자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 그림을 한 번 그릴게요. 자, 핵이 있고 핵 주변의 전자에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숫자부터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자, 11, 2 자, 11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되죠? 8이 아니라 8이 아니라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에서 11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요? 9잖아요. 근데 여기는 8개의 전자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8만 쓰고 세 번째 껍질에다가 2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바깥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더 간단하게 그린다면 여러분이 연습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그 다음에 8개, 최외각의 하나 그러니까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인 전자다. 최외각 전자수는 하나니까 나트륨은 1쪽의 원소다. 그리고 껍질이 3개니까 3주기의 원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체크할 게 뭐냐면 전자는 솔직히 다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우주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도 천하명 이런 각각 별들이 운행이 되는 거 알죠? 그러한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는 이와 같이 입체적인 관계로 이렇게 돌고 돈다. 핵 주변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의 음성도란 무엇인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여러분이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한 개념을 알면 전자의 성질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쪽의 원소에 해당하는 나트륨과 그 다음에 7쪽의 원소에 해당하는 염소 이 두 가지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나트륨과 염소는 우리가 NaCl 하면 소금이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활용도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자 궤도에 대한 배열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껍데기에는 두 개가 지나가고 두 번째 껍데기에는 여덟 개 세 번째 껍데기에는 하나가 지나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궤도를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서클을 가지고 보시면 아, 최외각에 전자가 하나다 라고 하는 설명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최외각이 1인 것은 전자수의 특징으로 따졌을 때 8에 가까울까요? 0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자수가 작으면 전자를 쉽게 버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자를 버려서 전자를 버리고 최외각이 8이 되는 것으로 안정화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2, 8, 8 이 원칙만 기억을 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나트륨은 음이온이 될까요? 양이온이 될까요?가 바로 이 전자의 친화성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양성자수가 몇 개였냐면 11개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11개였죠. 나트륨은. 원자분호가 여기 11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근데 최외각 전자 하나를 버렸죠? 그러면 전자수가 하나가 줄죠. 그래서 전자수가 10개가 됐어요. 그럼 양성자수는 그대로 11개죠. 양의 숫자, 플러스에서 그대로 11개. 그러면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크냐? 그렇죠? 플러스, 양의 기운이 크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뭐가 됐다? 양이온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다음은 우리 7번, 7쪽에 해당하는 염소를 보시면 자, 염소는 원소 번호가 17이고요. 자, 분리를 한다면 2, 8, 그 다음에 몇 개요? 7이 되죠. 다시 그려볼게요. 2, 8, 7 채 외곽전자수가 7개예요. 그러면 얘는 8이 되기 위해서 하나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7개를 버리긴 너무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5, 6, 7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8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끌어땡겨와요.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 전기음성도가 크고 전자를 가져온다.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이온이 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 자, 염소는 양성자 수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양성자 플러스는 몇 개고? 17개고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는 몇 개다? 얘도 똑같이 17개다. 그러면 양성자 전자수가 같죠? 원자번호 17이니까. 자, 그러면 채외곽전자수가 몇 개였어요? 7개였죠? 자, 얘는 전자를 얻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를 가져와서 8이 되죠. 그렇죠? 자, 7이 8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전자 하나가 필요하죠. 따라서 전자가 하나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18이라는 숫자가 되고 자, 양성자 그대로 내려오니까 얘도 17개가 돼요. 그러면 17개가 18을 비교하면 누가 크다? 바로 전자의 수가 크다. 그럼 전자는 음의 기온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전자를 가져오면 전자수가 많아지면서 음이온이 되고 전자를 버리게 되면 전자수가 작고 양의 숫자가 크니까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의 개념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대한 주요 골자에서 이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양성자와 전자수의 비교로 해서 우리가 음이온과 양이온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사족의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자를 어떻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8족에서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4족의 원소를 표현하고요. 4족의 원소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탄소를 가장 기본 원소로 해서 6탄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2개, 4개에서 최외각 전자수가 4개가 되죠. 그러면 4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4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그냥 4개를 버리고 나는 안정화된 숫자 2로 최외각 전자수를 가질래 하고 얘는 전자 4개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리거나 가져오는 그런 가장 중간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것이 4족의 원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유기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소가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 전자를 가져오기도 하는 4족의 원소, 탄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가져오면 음이온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4족 원소, 특히 탄소에 대한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8족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가 8개죠. 그럼 2, 8, 8 하니까 최외각 8이면 더 이상 불어올 게 없어요. 전자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전자를 버릴 필요도 없죠. 그래서 8족의 원소는 0족의 원소다라고도 표현하고 대표적으로 헬륨이나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것을 갖고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헬륨은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냐? 2가 돼요.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면 얘는 헬륨은 2가 최외각 전자수예요. 원소 번호가 2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버리거나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0족의 원소로 집어넣습니다. 8족은 아니지만 안정된 그런 원소로 해서 8족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2개고요. 그 다음에 최외각에는 8개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가져오거나 전자를 버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는 8족의 원소로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최외각의 전자수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2, 8, 8 원칙에 따라서 나이를 해본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의 마무리는 조금 기초언론을 공부하는 게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물질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 성질을 보유하느냐? 성질을 잃어버리냐?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그래서 핵에는 양성자, 정성자 있고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핵 주변은 전자가 돈다. 전자는 90역에 있으며 가장 안정된 숫자는 2와 8이다. 그거에 따라서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자의 성질이고 전자의 친화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한 그런 성질을 정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대비 중요한 기초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